자 이번 시간은 491페이지 자 배관 재료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재료 배관 선택시 고려 조건 해 가지고 거기 나옵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자 최고 사용 온도하고 최고 사용 압력 고려해서 배관을 결정해야 되죠 자 만약에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최고 사용 온도가 높은데 여러분들이 약한 걸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압력이 커지면 간이 파손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용 압력과 최고 온도를 고려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유량과 유속 관계 있죠 그리고 하학적 성질이나 뭐 가격 시공성 그리고 뭐 팽창 수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배관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 보시면 자 배지 492페이지에 간 재료의 종류가 나오죠 그럼 먼저 제일 먼저 주철간 개념이 나옵니다 주철간 뭐 주철은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뭐 가마솥 생각하면 되죠 가마솥 이것이 주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주철간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기본적인 장점은 내식성과 내구성은 좋죠 그래서 보통 수명은 긴 것이 장점이에요 이 주철간은 그런데 이런 단점적인 측면 주철간의 단점이 이겁니다 어떤 기계적 충격 강도에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가마솥 같은 게 좀 떨어뜨리고 나가지고 망치로 때리면 부서지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는 것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적인 측면 그리고 무겁죠 그래서 이제 인장 강도가 약하고 인장 강도가 약하고 충격에 약하죠 충격에 약합니다 충격에 약하다는 것 그리고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주철간은 이것이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간 일반 강간적인 측면 스틸은 이 강간 개념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니 저 개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강간은 일반적으로 이 강간은 정리하실 것이 장점은 시공이 용이하고 인장 강도 크고 기계적 충격 강도에 강합니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간의 단점적인 측면이 이런 내식성하고 내구성이 떨어지죠 내구성 개념이 그래서 이것이 떨어집니다 약해요 그래서 쉽게 수명이 다른 간에 비해서 좀 짧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간 개념이 나오죠 연간은 납입니다 자 연간은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콘크리트 매설식 방식 피복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알칼리 약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매설식 방식 피복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방식 피복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네 콘크리트 매설식 방식 피복이 필요한 간이 연간 개념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동간 나오죠 자 네 번째 동간 동간은 동파이퍼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옛날에 보시죠 에어컨 부분에도 동간 사용이 되고 그리고 과거에는 온수 온돌 구조 있죠 그래서 이제 바닥에 뭐 지금은 엑셀 파이퍼를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이 동파이퍼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간이 되는데 이 동간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타입이 세 가지 타입에서 K타입하고 L타입 M타입에서 이 세 가지 타입에 자 우리가 동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K타입이 가장 두껍습니다 이래가서 간의 두께가 K타입으로 갈수록 두껍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얇은 것이 M타입이 된다는 점을 정리를 해두십시오 그래서 동간은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간 열 전도 이렇죠 그리고 이제 동간은 좀 비싸죠 그래서 이제 구리 부분이 좀 각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각이 조금 높죠 그래서 일반 강간 이런 것에 비해서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스텐리스 강간이 나오죠 스텐리스 강간 자 이 스텐리스 강간은 일반 강간이 내식성과 내구성이 떨어지잖아요 수명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텐리스 강간은 철에다가 절에 이제 크롬 등을 갖다가 뭐 니켈 같은거죠 크롬 등을 합류시켜서 만든거에요 철가해서 합류시켜서 만든 것이 철가해서 만든 것이 스텐리스 강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스텐리스 강간은 강간의 단점을 보완해 준 것이 스텐리스 강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여기 강간하고 혼돈하고 보통 강간은 흙간이 있고 백간이 있거든요 백간은 아염도근 강간을 백간이라고 해요 그럼 일반 강간은 흙간이라고 하고 아염도근 강간을 보통 백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스텐리스 강간하고 일반인들은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는가 자석을 딱 붙여 보면 돼요 자석이 딱 붙으면 이겁니다 백간 강간 중에 아염도근 강간이 백간이고요 그러면 스텐리스 강간에 자석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 스텐리스 강간은 그래서 이 강간보다 강간보다 좋아진 거죠 강간하고 비슷한 강간보다 그래서 이제 내식성과 내구성이 좋아진 거죠 자 내식성과 내구성을 내구성이 좋게 만드는 거죠 수명을 길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강간보다 강도도 커요 이런 강도도 크기 때문에 그러면 강도가 크니까 간의 두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간의 두께를 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두께를 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텐리스 강간이에요 그러면 간의 두께가 얇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량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경량화 시킬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스텐리스 강간은 경량화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텐리스 강간은 어떤 가지가 있는가 하면 얘가 미간상 좋죠 미간에도 좋고 미간상 좋습니다 그리고 위생적이죠 녹슬지 않고 해서 위생적이 되는 게 위생적이다는 점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특히 스텐리스 강간은 프레스 접합이 있죠 프레스 접합은 전용 공구로 찝어서 접합하는 거죠 그게 프레스 접합입니다 그래서 프레스 접합법이 스텐리스 강간은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제가 나오죠 경질염화비닐관 나옵니다 그래서 PV시간이죠 경질염화비닐관 PV시간입니다 PV시간 경질염화비닐관은 PV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경질염화비닐관은 가격 싸죠 다른 간에 비해서 가격 싸고 가볍고 마찰 손실 적고 그 다음에 뇌산성이고 뇌알칼리성 다 되죠 그런데 이제 단점이 그래요 어떤 기계적 충격강도 약하다는 것하고 열이 약하죠 맞죠? 그리고 특히 고열에도 약하지만 극저온이죠? 극저온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이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법에는 접착제 접합, TS 접합 지금은 접착제라고 쓰고 있죠 접착제를 이용하는 접착제 접합, TS식 접합이 있죠 이것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TS 접합이 바로 접착제 접합은 경질염화비닐관의 바로 PV시간의 접합법이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관의 염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의 염류 자 배관의 염류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자 배관을 힐 때는 엘보나 밴드를 써주시면 됩니다 엘보나 밴드 자 그리고 분기관을 낼 때 T나 크로스와이를 써주면 되는데 이때 T 그리고 크로스 크로스 보통 T나 크로스는 직각으로 만나죠 그래서 이 T나 크로스의 경우는 이런 급수라든지 급타 그리고 난방 가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Y 개념 자 Y는 5배수 Y 개념 직각이 아닌죠 그래서 이런 오수나 배수 쪽 오 배수에서 분기관을 낼 때 이걸 쓰는 겁니다 보통 오수나 배수의 경우는 뭘 합류하겠다 찌꺼기를 합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T나 크로스를 쓰면 배관이 막힙니다 그래서 오수나 배수 쪽은 Y간을 이용해서 분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간접합에는 리폰이나 커플링 그리고 유니언 프렌즈 이런 것들이 있죠 직간접합 특히 이제 프렌즈 이 프렌즈염은 어디에도 사용하는가 하면 우리가 자 밸버나 기구류 설치할 때도 이걸 설치하는 거죠 밸버미는 기구류 설치해 기구 설치할 때 이 기구류 설치할 때 프렌즈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 프렌즈염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툰근 원판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된 경우 중간에 패킹 끼우고 이렇게 해서 볼트로 이렇게 조우는 거 보셨잖아요 이게 프렌즈염입니다 프렌즈염 그러면 프렌즈염은 이런 밸버나 기구류 교환 해체가 자주 빈번히 반복되는 거죠 이런 데도 프렌즈염을 합니다 직간이 위험할 때는 우리가 직간이 보통 50mm 이상 큰 간 간에 구경이 큰 간을 위험할 때 프렌즈염을 쓰면서 이런 밸버나 기구류 설치할 때도 바로 이 프렌즈염을 쓰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그리고 구경이 다른 간을 접속할 때는 구경이 다르다는 것을 보통 이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경자가 붙은 것은 전부 다 구경이 다른 간을 접속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경 소켓이다 이경 엘보다 이렇게 다 들어가면 다 됩니다 이경자 단위가 되라는 것은 그리고 거기 보면 리두셔가 나오죠 리두셔 그래서 이제 리두셔 또는 이걸 레두셔 이렇게 발음하는 분도 있고 레두셔 그래서 이 리두셔, 레두셔는 구경이 다른 간을 접합할 때 한쪽은 크고 한쪽은 이렇게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 구경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여기 접속하고 여기 접속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두실 것은 이겁니다 부싱도 있고 그런데 편심이염 편심이염은 수평배관 쪽에서 응축수의 고임을 방지할 목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편심이염이에요 그러면 편심이염에는 편심이경 T도 있을 수 있는 거고 T는 T인데 구경이 다른 수평을 맞췄다는 거죠 그리고 편심이경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리두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금 편심리두스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 물이 고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밑에를 맞추는 거예요 수평을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 중심축선하고 이 중심축선이 편심이 되겠죠 여기를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면 응축수가 고이지 않겠죠 물의 고임 현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편심이염 종류입니다 그래서 편심이염은 수평배관 쪽에서 구경이 다른 간을 접속할 때 우리가 응축수 등의 고임을 방지할 목적으로 쓰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안 말단부에는 플러그나 캡이 모자입니다 모자는 우리 말단 여기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캡 가지고만 쓰겠죠 한자나 써 그 점 기억을 해 두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496페이지 보면 백안의 부식 개념이 나와요 부식 원인은 여러 가지에서 부식이 될 수 있겠죠 그 대표적인 첫 번째 물과 접촉에 의해서 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된 다른 금속까지의 이온화 경향 차이에서 우리가 부식이 될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아염도건강간입니다 아염도건강간 백간이 되겠죠 아염도건강간하고 접속을 갖다 동간을 같이 접속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온화 경향 차이에서 이 아연이 아염도고만 이것이 부식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속의 이온화 경향 차이가 큰 강끼리 연결하면 그 이온화 경향의 큰 금속들이 부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그것이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이온화 경향 차이가 적은 강끼리 연결하지 큰 강끼리 연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식이 외부 전류의 침투는 전식에서 부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부식 방지 대체는 방식 도료치를 해주거나 아니면 2번 이온화 경향 차이가 적은 강끼리 연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부분 보도록 합니다 벨범이 부속기구 벨범이 부속기구에서 먼저 슬루스 벨버가 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하에 가서 펌프에 보시면 이 슬루스 벨버가 설치되어 있죠 펌프에서 이제 토출배관을 타고 나갑니다 올라갈 때 둥극에서 이렇게 돌리게 된 벨버가 있으니 그 벨버가 슬루스 벨버예요 이 슬루스 벨버, 이 게이터 벨버는 알아두실 것이 이거는 보통 스톱 벨버보다 고가예요 크고 크면서 비쌉니다 이 슬루스 벨버는 유체의 저항 손실이 가장 적은 벨버예요 유체의 이 흐름에 대한 저항 손실이 가장 적은 벨버가 바로 이 슬루스 벨버 게이터 벨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량 조절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슬루스 벨버 배관 도중에 설치해서 조절할 때만 쓰는 것이 슬루스 벨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개념이 있는 게 스톱 벨버죠 스톱 벨버 또는 글로우 벨버라고 하죠 영어로 글로우 벨버 보통 그 안에 생긴 모양 때문에 구처럼 생겼다고 해서 구형 벨버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 스톱 벨버, 슬루스 벨버는 자 그런데 이거는 유체의 저항 손실이 가장 큰 벨버죠 이게 유체의 저항 손실이 가장 큰 벨버예요 저항 손실이 뭐 상당국부저항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유체의 저항 손실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큰 벨버 속 쉽게 물을 스톱 시킬 수 있는 벨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것을 연상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톱 벨버는 자 우리가 얘는 작아요 작으면서 연감인데 물을 스톱 시키는 되니까 닫아서 그래서 이것이 스톱 벨버다 얘는 가격이 싸고 조그만 벨버 형태가 많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국분이 단수할 때 이럴 때 많이 써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스톱 벨버 중에 앵글 벨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십시오 497배 제일 하단 4번에 앵글 벨버 스톱 벨버의 한 종류가 앵글 벨버예요 자 앵글 벨버는 유체의 흐름을 90도로 바꾸어 주는 벨버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하실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의해 이겁니다 소화전 벨버 옥내 소화전 있죠 아니면 라제타 방열기 쓸 때 방열기 벨버가 바로 앵글 벨버예요 그래서 이제 앵글 벨버는 유체의 흐름을 90도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유체의 흐름을 갖다가 얘는 이 벨버를 90도로 꺾는 게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흐름을 90도로 변화시키죠 90도로 바꾸어 주는 벨버입니다 바꾸어 주는 벨버가 앵글 벨버가 되네 바꾸어 주는 벨버입니다 그러면 옥내 소화전에 보시면 자 이제 가지백으로 물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밑도 직각으로 호수를 달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지배관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벨버가 달려 있을 때 호수가 이렇게 밑으로 달려 직각으로 그래서 물이 와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체의 흐름을 90도로 바꾸어 주는 벨버가 앵글 벨버예요 그래서 이 앵글 벨버의 도시기호가 이렇게 흐름이 화살표가 직각으로 만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앵글 벨버의 도시기호의 개념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도록 해두시면 된다 아직 앵글 벨버는 시험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체크 벨버 이것도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죠 체크 벨버 체크 벨버는 역류 방지용 벨버죠 유체의 흐름을 90도로 바꾸어 주는 것은 앵글 벨버고 이 체크 벨버는 역류 방지용 벨버입니다 거꾸로 흐르지 않게 했다는 거죠 체크 벨버는 그래서 이 체크 벨버 개념은 역류 방지용 벨버입니다 역류 방지용 그래서 줄여서 역지 벨버라고도 하는 겁니다 역지 벨버 이렇게 쓰는 건데 체크 벨버 그러면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거꾸로 흐르는 걸 방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 되죠 우리 식사 하셨어요? 식사는 먹은 거 다 기원해 가지고 거꾸로 물고 나서 막 떨어지는 거 아니죠? 그런 게 바로 체크 벨버입니다 시계 그래서 체크 벨버는 역류 방지용 벨버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체크 벨버의 도시 기호는 어떻게 되느냐 이 도시 기호적인 측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흐름의 방향이 한 방향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못 흐른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대각선을 이끈 것이 흐름 방향 표시됩니다 한 방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흐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크 벨버는 유량 조절 기능은 없어요 얘는 유량 조절 기능은 없습니다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 오로지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배합에서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게 된 뜻입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 체크 벨버의 개념은 지수전 역할을 하면 물을 정지하거나 나오게 하는 그런 조절을 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고 그 다음에 499페이지 콕 나오죠 콕은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작을 할 때 0에서 90도까지 이렇게 회전시켜요 가스 콕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영역을 돌려가지고 그래서 간혹가다 한동안 이렇게 아파트에 어떤 것이든 가스 콕을 이렇게 딱 만들면 많이 쓰니까 이거 45도만 딱 틀게 되면 가스비가 적게 나온다는 유엄 비어가 생겨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안 틀고 이렇게 45도만 틀어놓은 게 왜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스비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0에서 90도 회전시켜서 전개 내지 전폐해주는 것이 콕입니다 콕에는 뭐 글랜드 콕이나 메인 콕 볼 벨버죠 뭐 볼 벨버의 개념이 이거죠 볼은 볼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낸 거야 한쪽에다 한쪽으로만 그럼 이런 볼이 있는데 그 볼에다 한쪽으로 구멍을 내놔가지고 됩니까 이걸 반대로 이렇게 돌려 버리면 딱 막히죠 간에 근데 이렇게 간하고 평행에 맞추면 흘러갈까 합니까 이것이 바로 볼 벨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역에서 구입도 회전시켜서 하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리고 5번에 이제 감압 벨버가 나온대 감압 압력을 갖다 줄여주는 벨버죠 그러면 고압에 이제 고압을 갖다 이럴수는 전기 난방에다 고압 전기를 라지에터 방열기에 넣어주면 오이고 방열기 부터지면 안되겠지 위험하죠 그래서 이 고압을 주압으로 압력을 낮춰주는 벨버가 감압 벨버죠 아니면 저런데 우리가 고층 건물에서 급수 조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감압 벨버를 사용해서 압력을 줄여줄 수 있죠 이런 것이 바로 감압 벨버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감압 벨버는 기본 벨버가 이거죠 나비 넥타이 입니다 기본이 물의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 하죠 그럼 이렇게 X자로 되겠죠 양방향으로 다 흐르고 그럼 이렇게 돌출시켜서 감압 벨버에 자 쓰는데 감압 벨버를 우리가 나타낼 때는 거기 P자점인데 리두싱이 R자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감압 벨버 도시교입니다 감압 벨버는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이너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스트레이너는 일종의 여가기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여가장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기기류나 펌프압 단계에서 모래나 쇠부스력 이런게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스트레이너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01편이 배관도시기호와 관련돼서 거기 2번에 배관 색채의 한식별 가지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스 가지고 시험을 냈었어요 항색인데 검정색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물은 기본적으로 청색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도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아파트에 보시면 청색으로 감아놨죠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수도관이에요 그래서 물관 있죠 급수관 개념이 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관의 도시교에서 급수급탕에서 급수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급수관은 기출됐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출됐어요 기출이 됐고 그다음에 배수 쪽에서는 아직 한 번도 안 냈습니다 그러면 배수와 관련돼서 그게 배수관 나오죠 배수 쪽은 아직 안 냈기 때문에 자 이 배수관은 실선으로 나타내주면 된다 실선 아니면 드레인의 약자 D를 써도 돼 이렇게 D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통기관 나오죠 통기관은 여러분들 용어로 점선이죠 아니면 벤트 약자 V를 써도 되고 이렇게 V 자 기억하시고 소화 쪽에서 소화 수관이 나왔습니다 소화 수관이 기출됐고요 자 그다음에 502페이지 보시면 연결 부속도시교 이쪽이 하나도 안 냈거든 나오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항상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급수관이나 있죠 우리가 소화 수관 처음부터 제일 1번을 다 냈어요 지금까지 아이러니하게도 다 1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프렌지형 공부해두시고 프렌지형 자 프렌지형은 양쪽 크기가 동일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동일한 크기에요 프렌지형이 유니온하고 주의해주면 된다 이게 프렌지형이 유니온은 유니온은 주강기 크죠 센터기 주강 센터기 제일 커요 이렇게 된거에요 이것은 유니온이고 이게 프렌지입니다 기본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04페이지 보면 밸브 쪽에서 이제 시험 나온 것이 자 거기 9번에 보면 전자밸브 소로네이더 밸브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유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혹시나 우리가 봐둘 것이 우리가 있죠 그게 뭐 체크밸브 앵글밸브 이런거 좀 콕 정도 봐두시면 되죠 콕 이런거 좀 봐두시면 되네 콕은 자 이거죠 수평백 안에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여기 콕입니다 이렇게 여기 콕 그래서 뭐 구분 좀 정리를 해 두도록 해 두시면 된다 그리고 계기류 쪽에선 7번에 스모스텟 자동온도 조절기 스모스텟의 T짜리 약자를 쓴 거죠 T 그래서 구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배관 재료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다뤄보았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는 508배지 난방 및 한기설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간 Reich